거기에는 관외 투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결과표를 보시게 되면 맨 위에 거소선상투표 그다음에 관외투표 그다음에 제외국민투표 그다음에 동별로 관내당일 관내당일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확정선거인수보다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커질 수가 없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개표결과 선거인수는 절대 인구수를 넘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리고 투표함을 깠을 때 나오는 투표지 개수 투표자 수는 반드시 확정선거인 명부보다 작아야 됩니다. 인구수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. 투표함을 깠는데 투표자가 나왔는데 그게 확정선거인수보다 더 많거나 인구수보다 더 많으면 조작을 한 겁니다. 100% 조작을 한 겁니다.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인구 대비 투표율이 102%가 나오는 겁니다. 기가 차는 거죠. 기적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. 투표함을 깠을 때 나오는 투표지 개수가 투표자 수입니다. 투표자 수는 반드시 확정선거인 명보다 적어야 되고 인구수보다 적어야 되는 겁니다.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지 개수가 나오면 이건 100% 조작인 겁니다. 여기 보시게 되면 강원 철원 근국명 보시기 바랍니다. 인구수보다 표수가 더 나온 겁니다. 투표함을 깠을 때. 인구는 100명인데 투표지 개수가 102명이 나온 겁니다. 이걸 지역구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런 건 아닙니다. 주소지에 모든 것이 다 취합되기 때문에 이게 102% 나온 겁니다. 말이 안 되는 거죠.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개표 결과는 표는 206표가 나왔는데 확정선거인 명부가 183명이 나오면 이것도 뭐 완전히 부정인 겁니다. 어떤 경우든 간에 지역구 투표지 개수는 확정선거인 명부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. 이 112%, 105%, 104%, 103%, 98%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큰 문제인 겁니다.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산남구 용호동도 확정선거인 명부가 만 340표인데 개표 결과 선거인 수가 만 3246표 개표 결과 선거인 수가 2906명이 많은 겁니다.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. 아마 선거인 사람들도 막 자료를 막 만지는 과정에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데 정신이 이런 걸 보면 이제 정신을 좀 차릴 겁니다. 서울 중랑에 개표 결과 선거인 수가 확정선거인 명부보다 2603명이 많은 겁니다.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. 거듭 말씀드리지만 확정선거인 명부는 정식 명칭이 확정된 국내 선거인 수입니다. 제외 국민 투표를 빼고 관내 관외 당일 거소선상 다 포함한 가장 느림을 의미해 총 유권자 수 이야기하는 겁니다. 총 유권자 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이 투표지 개수가 많이 나오면 됩니까? 유권자 명부에 있는 총 유권자 수보다 투표지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. 투표지 개수가 어떻게 여러분들 명부에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유권자 수보다 투표지 개수가 어떻게 많이 나오냐 이야기죠. 이런 미친 짓들을 다 해가지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. 수백 군데가 되는 겁니다. 수백 군데가. 이런 데가 수백 군데입니다. 수백 군데. 확정선거인 명부 확정선거인 수보다도 개표결과 선거인 수가 많은 데가. 이건 다 전부 다 부정인 겁니다.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전부가 다 부정인 겁니다. 확정선거인 명부가 순천풍덕동에서 6346명인데 어떻게 개표결과 선거인 수가 7251명에. 그럼 마이너스 905가 관외의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마이너스 905라는 이야기입니다.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. 충북 청원 내덕동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.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거죠. 이제 방송 진행하다 보게 되면 확정선거인 명부 개념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. 확정선거인 명부는 총 유권자 수 총선거인 수고 정식 명칭은 확정된 국내 선거인 수고 유일하게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제외국민 투표 선거인 수 빼고는 전부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가 확정선거인 수다 이야기죠. 여러분들이 이 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한 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 참 지리한 일이지만 누군가는 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걸 이야기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확실하게 이런 선거 문제를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참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참 웃을 수밖에 없네요. 정말 참 큰일인데 계속해서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전 5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alors Sir 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